동대문구가 구도시민 제기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습니다. 제기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 75%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 재개발 사업 찬성 인원이 30.15%에 불과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. 제기 5구역 내 건물들은 앞으로 건축물 개량,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구는 이에 따라 사전 예고 절차를 거쳐 5월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 재군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